류의 역을 맡은 이완세의 류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없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. 질문 없으신가요? 없으시면 제가 감독님이랑... 저 혹시 거기 남찬 산책로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? 사령 말고 개인적으로... 남찬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. 영화에 나오는 도로 부분은 사실 제가 가본 적이 없었고 저는 전에 케이블카를 타고 남찬이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.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? 한국 영화 좋아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. 한국 영화 좋아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. 한국 영화 좋아해요. 한국 영화 좋아해요. 한국 영화 좋아해요. 한국 영화는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제가 뭐 재미있는 영화들은 챙겨보고 있는 편입니다. 한국 영화 좋아해요. 우리 마지막 한 부분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재밌게 잘 봤고요. 저는 조화대료 배우님을 한양의가 판자지아에서 되게 좋아했던 배우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 영화에 캐스팅을 하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 왜 한국 소설가가 아니라 일본의 소설가가 출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꼬이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왜 하필 일본의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내세우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는 중에 캐스팅 때문에 일본에 가 있었어요. 그때 한참 한 년의 판자제가 한국에서 개봉을 하고 있었거든요. 갔다가 와서 제가 또 고타이빙 영화를 보고 한국에 마침 와 있으니까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났는데 만나서 그 목소리와 표정, 이 사람의 느낌이 제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지 않았구나 여기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고 류웨이랑 케이드 이 영화는 하루 한낮을 동안 한 여자가의 방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플록과 또 서브로 해가지고 류웨이가 가져가는 축의 이야기들이 있어요. 그 중에서 류웨이가 왜 일본 소설가이냐면 저는 이 영화가 공간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 자체를 타자의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은이라는 여자는 다른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는 결국 소통을 못하잖아요. 어떤 낯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 때문에 일본 소설과의 설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 말씀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어? 다시 들리게 된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한 여자의 방황을 그린 영화이기도 한데 이거는 제목이 최악의 하루지만 사실은 저는 최악의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이 사람의 위기가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위기가 있긴 하지만 인생의 먼 개정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길은 아니었구나 그게 은혜의 계획이에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하루라는 대목을 정했고요. 뭐, 저의 영화가 작은 영화고 이제 개봉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. 이제 막 하는데 저희 같은 영화는 여러분들 한 명, 두 명의 어떤 응원들이 결국 큰 힘이 돼서 저희는 10만만 돼도 저는 한 편의 영화가 천만이 될 필요가 없어요. 천만이 되는 영화는 정말 큰 단계 사람들이 어떤 응원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의 응원들이 결국은 좀 결심을 내줄 수 있는 뭔가가 되거든요. 그런 응원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.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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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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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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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